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쌤입니다. 능력이 되는 말씀 100개의 성경 암송 프로젝트 오늘은 그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암송해 볼 말씀은요. 필리핀스 챕터 2, 3 & 4 필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성경 3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Let her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 service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Let her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 service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Let her in humility value others above your service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좀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휘예요. 이 화면 캡처에 놓치고요. 일단 잘 모르는 단어가 많다면 정지시킨 다음에 먼저 암송해 보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휘 암기는 곧 어휘 저축입니다. 여러분 어휘가요. 영어 실력을 굉장히 끌어올려 줄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좀 어려운 단어들 지금까지 아주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자주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꼭 암기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암기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실 것을 일단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럼요. 구조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구조는요.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도 마음에 와닿는 거 그걸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 잘 들으시고요. 막 암기해야 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아 그래서 저런 의미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암송했을 때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고 암송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do nothing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do는 명령문이죠. 그쵸?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해라. 그런데 뒤에 보면 nothing이 있어요. nothing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하지마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지마. out of 요게 out of 좀 조심하셔야 돼요. out of selfish ambition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out of가 여기에서는요. 뭐뭐에서 출처를 얘기해요. 유래 출처. 그래서요. 뭐뭐에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뭐로부터 온 이런 정도. selfish ambition 뭐뭐에서 뭐뭐로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selfish는 자만심이 있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이기적인 ambition 야망 or 또는 vacancy 헛된 자만 결국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만심 허용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elfish ambition과 vain curiosity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letter 여기까지 끊을게요. 이거 왜냐하면 부사로요. 오히려 이런 뜻이에요. 오히려 in humility humanity가 겸손이거든요. 거기에 in이 붙어서요. 겸손하게 in humility 그럼 겸손하게 value others 자 여기서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 앞에 do랑 똑같아요. 이번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평가를 높이해라. 높이 평가해라. others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해라. away with your service 너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높이 평가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selfish ambition vain conceit 뭐 좀 이기적인 야망 아니면 헛된 허용심 이런 거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라. 이런 정도 느낌 여러분 가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not looking 자 이렇게 오면은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여러분 콤마가 있어요. 그쵸?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넘어갈게요. 요 앞에 뭐가 있냐면 콤마가 있어요. 자 콤마가 있고 ing가 오면요. 어떻게 놓고 보시면 되냐면 and in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보세요. 자 그리고라고 하려면 앞에 문장이 어떠했는지 알아야 돼요. 앞에요. 명령문이었어요. 그쵸? value였어요. 그럼 똑같이요. 여기에서도 and look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지워볼게요. 자 and look 그리고 바라봐라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요기 보면은 not이 왔죠. 그런데 not looking to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바라보지 말아라 your own interest 요기까지요. 자 바라보지 마라 뭐를요? 너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지 마라 너의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지 말아라 but 대신에 오히려 전체 문장은요. 요 not과 but을 합쳐서요. not but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보통 수거로 암기할 적에 어떻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제가 not을 써야 되는데 end을 썼네요. 그쵸? 자 자꾸 틀려요. 다시 씁니다. not a but b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에요. 요 구문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너 자신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but it's your 너희들 자신은 요기에 to 부터 your own interest 라고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하고 요렇게 요렇게 얘네들을 상관관계로 지워주시면 돼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바꿔서 해보면 요만큼과 요만큼이 서로 true 연결되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not a but b 와 true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여기까지 끊겠다 그랬어요. 너 자신의 이익을 보지 말고 but each of you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각각은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다른 사람의 이익을 바라봐라. 결국은요.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쵸?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not a but b는 수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 to로 연결해가지고 not a에 해당하는 애가 앞에 있는 것 but b에 해당하는 애가 뒤에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쭉 읽으면서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의미까지 알았으니까 암송을 해봐야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끊어서 먼저 암송해 볼게요. 1번 문장 좀 길어 보이지만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단번에 암기해보려고 그래서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번 정도는 잘 들어보시고 뒤에 세 번은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2번 문장 다섯 번 읽겠습니다. 2번 문장 자 3번 문장 가겠습니다. 3번 문장이요. 다른 사람들을 너 자신보다 높여라라는 의미라고 했죠. 읽겠습니다. 다섯 번 Value others a verb with you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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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2번과 3번 문장 합쳐서 자 이제 2번 3번이 하나의 문장이니까 합쳐서 3번 읽어볼게요. 3번 읽어볼게요. 3번 읽어볼게요. 연결해서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5번 6번 먼저 4번 5번 읽겠습니다.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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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너희 각각은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5번 읽겠습니다. 5번 5번 읽을게요. But each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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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해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6번입니다. 여러분 6번 5번 읽을게요.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자 이제 4번 5번 6번 좀 길지만 집중해서 3번 읽을게요. 이제는 위에 있는 4번 5번 6번을 띄워서 분명히 충분하게 연습을 했다면 4, 5, 6번 합쳐서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번 읽겠습니다.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Not looking to your own interest but each of you to the interest of the others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끊어 읽기 연습을 했습니다. 충분히 연습해 주세요. 이 앞에 장면과 이 장면 계속 반복해서 입에서 툭 나올 때까지 일단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 세 번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만 여러분 끊어 읽기를 충분히 연습했다면 가능합니다. 같이 세 번 읽겠습니다. 2. 어떻게 연습이 잘 되셨나요? 여러분 제가요 채화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쵸? 채화라는 말은요. 탁 읽을 때 looking 나오면 벌써 looking to you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of the others 이런 식으로 하나인 것처럼 개체들이 전부 다 하나인 것처럼 묶여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암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요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읽을게요. 자 마지막 마무리이니까 우리 자신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암송이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 바로 천국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만심으로 허영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야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나 자신의 유익을 막 구하느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높여주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요 나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만약 드신다면 이 말씀 꼭 꺼내세요. 그래서요 아 나 자신을 위해 살라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구나.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려오고 내려와서 이 세상에 정말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거든요.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요. 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면은요 여러분 캡처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나? 의심스러울 때 얼른 꺼내서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이렇게 마스터키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요 우리는요 100개 중에서 55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조금 더 정리를 해두었고요. 혹시나 영어 기초 부족하다면 제가 저의 팔품사와 오영식이라고 하는 이 전자책을 출판해 놨는데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을 암송해 보았습니다. 영어성경을 암송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영어성경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